볼까요? 전화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진단 도와드릴까요? 펜 오션이요. 매 숟가락 비중 어떻게 되세요? 6천원에 30%요. 6천원에 30% 알겠습니다. 올 겨울까지 이 종목 굉장히 좋았는데 좀 떨어지네요. 시장과 함께. 이 종목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아니, 요새 시험수가 아예 못 가는지 계속 흘러내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종목 교체를 해야 되나, 어찌 해야 되나. 알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좀 빠르게 빠져나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영형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6천원에 사셨는데 얼마 정도 보고, 목표 주가를 얼마 정도 보고 사셨어요? 한 8천원 정도 봤거든요. 그렇죠. 시장이 좋으면 이 종목 우리 시청자님이 전망에 따라 8천원 정도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네, 근데 예사가 지금 벌크선 운임지수, BDI 지수의 움직임과 함께 좀 봐야 되는데 앞서 이제 해운업정 주가 중에서 지금 아마 이 종목보다 더 안 좋은 게 아마 HMM 주가는 더 형편없을 거예요. 최근에 BDI 지수 체크하고 계신가요? 네, 네. 지금 얼마예요? 1천원 600 정도 되죠? 네, 네. 1천원 정도 되는 거 알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저점 590까지 떨어졌다가 1천원까지 반등 나왔으니까 저점에서 본다 한다면 아마 120%, 150% 반등 나왔는데 근데 작년도에 이제 가장 높았을 때가 3천원 아마 500% 정도까지 갔으니까 아직도 작년 고점 대비해서는 반토막이 아닌 작년도 이제 예사가 3천원 200, 3천원 500, 3천원 넘었을 때 예사가 영업이익이 급증했으니까 작년도 예사가 영업이익이 거의 한 8천원 가까이 갔으니까 올해는 지금 BDI 지수가 지금 1,600 정도 되면 제가 알기로는 거의 BDI 정도에서 약간 넘어간 수준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예사가 BDI 아래 거래된다고 해서 적자 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고정적으로 하주와 계약돼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 자체는 안정적입니다. 안정적인데 근데 이제 주가가 못 간 이유 자체가 이 종목이 경기 민감주 성격이고 또 페노션 주가 자체는 이제 벌크선이니까 석탄이라든가 그 다음 철광석을 실어내려는데 이게 철광석 석탄이나 철광석을 주로 수요처가 중국이지 않습니까? 중국 경기가 민감하잖아요. 근데 중국 경기가 최근에 알다시피 양해 때 저도 이 시간을 통해서 양해에 대한 기대치를 말씀드렸는데 양해 결과 자체가 실망스럽게 나왔잖아요. 경기 부양책을 좀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겠었는데 미지근한 양해 정책이 나오면서 중국 경기 관련 종목들이 그들로부터 산업재, 소재라든가 관련 종목들 특히 페노션 같은 경우가 중국 경기가 좋아져야지 석탄이라든가 철광석이라든가 수요가 증가되면서 물동량이 활발히 증가되면서 BDI 지수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그들로부터 꺾여버린 거예요. 이 종목도 아마 3월 초부터 중국의 전인데 양해가 3월 5일 날 시작됐으니까 그들로부터 꺾여버린 건데 그런데 지금 다른 HMM과 관련된 컨테이너 업종 지수 자체는 지금 최악이에요. 900입니다. 900이니까 컨테이너 업종 지수는 작년도 5200까지 갔던 게 지금 900이니까 그래서 지금 HMM 주가는 안 돼요. 더 안 돼요. BDI, 벌크성과 관련된 페노션이라든가 대안의 운보다 더 안 좋은 게 지금 컨테이너 업종 지수와 관련된 HMM 주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HMM은 지금 올해 적지 않을 거예요. 작년도 10조 원 정도 영업이 일어났는데 현재로 간다고 하면 적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HMM은 괜찮다. HMM은 BDI 주수가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고정적으로 깔고 가는 운임 어느 정도 일정 보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방은 지지가 됩니다. 걱정하지도 되는데 아마 이 종목이 그런 모멘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장이 좋으면 주당 EPS가 작년도 1,000원대 정도 되는 거 작년도 1,100원이니까 올해는 실적 하향 조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800원 정도까지는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장이 좋으면 8,000원인데 현재로 봐서는 시장 여건이 안 좋으니까 주가가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기술적 분석 감안하고 일단 보유하시고요. 올해도 BDI 지수가 반등 나오고 있으니까 현재 상태로 유지가 된다고 하면 내면 최소한 5, 6,000원 이상 이익이 나기 때문에 주가는 하방이 지지가 되는데 위로 올라가기가 좀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일단은 보유하시고 손절하지 마시고 6,000원 5,600원 정도에서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000원 사셨으니까 한 10%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손절할 거 없고 6,600원 정도까지 보유 관점에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펜오션 보유 의견 드렸고요. 10% 수익으로 대응입니다. 참고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펜오션까지 진단 도와드립니다.